안녕하세요. 저는 CN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임동완, 환희민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십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호산이나 마대자루 같이 가볍고 긴 막대기를 준비해 주세요. 한측 어깨로 막대기를 가볍게 힘을 최대한 빼서 잡아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막대기를 최대한 끝에 잡아주세요. 그 이후에 아픈 팔은 힘을 최대한 빼고 안았던 팔의 힘으로 통증을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 천천히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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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트레칭을 할 때의 주의사항은 팔을 올릴 때 어깨를 으쓱하거나 팔이 귀에서 멀어진다거나 몸이 뒤로 젖혀지는 동작이 나오지 않게 주의해 주십니다. 한측 겨드랑이에 수건을 끼고 보시는 것과 같이 자세를 취해 줍니다. 아픈 팔의 힘을 최대한 빼고 안아픈 팔의 힘으로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 천천히 밀어 주십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팔을 빌때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몸통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 주의하며 손목이 또한 젖혀지지 않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존 스트레칭입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측 방향으로 옆으로 누운 뒤 팔을 90도 올려줍니다. 반대쪽 팔로 한측 손목을 잡은 뒤 천천히 아래로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 갑니다. 쇼핑장의 유니아 지힘뽚고 양파의 유니아 부릴리 조사 이때 주의할 점은 팔을 너무 많이 내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고 어깨를 충분히 고정할 수 있게 옆으로 누울 때 확실하게 누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고 오십견 질환이 없는 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어깨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